나마다 보고 싶습니다. 저희 가족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하고 싶은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 예쁜지 너무 좋은데요. 여태가 빈집과 조금 다를 거예요. 화장실은 바깥에더라도 하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됩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건물이 유부가 짤려야 돼요. 그림 같은 집 끝이 보여요. 오늘 작품이다.